너무 기분 좋고 유준상은 국민 남편으로 등급 시월드라는 신조어 탄생 언제나 파즈를 몰고 다녔던 넝쿨 땅 그렇다면 배우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일부는 어디였을까요? 저희가 아이를 잃게 돼서 참 연기하기도 하기 싫은 그런 역할이죠 그런 거는 마음이 아팠어요 제 뱃속의 아이가 죽었다는 말씀이세요?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장면이죠 많은 분들 이 장면 볼 때 아마 뭉클하실 겁니다 서로 보호했어요 유니가 어떻게 된 줄 알고 안았던 부분 그리고 마지막 유니를 위해서 이벤트했던 부분들 우리 주부 팬들을 사로잡았던 장면이죠 더 열심히 다슴 벅차게 사랑하겠습니다 유독 개성 만점에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많았던 드라마 넝쿨차 굴러온 당신 다른 인물들을 대치고 넝쿨 땅의 최고의 일본 주인공은 상큼 발라람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말쑥 세관 커플이 차지했습니다 우리 세광씨는 군대에서도 맨날 네 사진만 본대 자 과연 그럴까요? 군대에서 애지중지 세광이 아끼는 건 바로 국민 첫사랑 수지 이 장면이 최고의 일본을 차지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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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바꿨어? 야야 건들지 마 하나밖에 없던 말이야 넝쿨 땅의 배우들을 모두 제친 첫사랑의 아이폰 수지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률 1위 드라마 넝쿨 땅 배우들의 소감 한마디 들어봐야겠죠 네 생생정보통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유준상씨 김남주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정보통 드라마 어워즈였습니다 네 2010위 생생정보통 드라마 어워즈 아 열심히 읽었더니 모으기 다 쉬워버렸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근데 저는 보면서 좀 의외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열심히 봤던 드라마는 따로 있었어요 각시탈 참 재밌게 봤고요 저도 그랬어요 브레인이라는 드라마 참 제가 재밌게 봤는데 마니아팬을 형성했죠 그럼요 그 최고의 1분에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없네요 아쉬웠죠 저는 무엇보다 기자여서 그런지 명장면 이런 것보다도 배우들의 연기변신이 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특히 아까 각시탈 얘기하셨는데 주원씨 연기변신도 그랬고 착한 남자의 송중기씨 문채원씨 또 내 딸 서영이에서 이보영씨 연기변신 다 화제가 됐고 성공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2012년은 정말 KBS 드라마가 많은 분들과 함께했구나라고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 이 여세를 몰아서 2013년에도 역시 KBS 드라마 강국으로 드라마 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백현주 기자는 보내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선우용의 맛있는 초대 시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제 소시지로 아주 보글보글 맛있는 부대찌개 집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떠나시죠 전통의 맛을 찾으러 용녀가 떴다 용녀는 먹을법 터지고 원주는 복장만 터지는 마지막 초대 오늘도 함께 마무러 갑니다 날씨도 추운데 우리 용녀는 어디 갔나 가르침 먹으러 갑니다 가르침 먹으러 갑니다 왔냐? 있어봐 내가 손해 줄게 용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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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힘들진지 양심도 없어 혼자 뭘 먹고 있어? 가시나 가시나 미리 드신다 배고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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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런 거 드시고 계시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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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용녀야 오늘은 독일의 전통 맛보러 가보자 독일? 독일? 독일 가는 거야 독일로 가는 거예요? 독일 가는 거야? 가서 뭐 준비 안 했어도 우리 공항으로 가는 거지 엄마한테 보자 조금만 조금만 엄마표 엄마표 황피디 손에 이끌렸듯이 따라온 이곳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독일의 독자도 찾아볼 수 있는 이곳에서 독일의 전통 맛을 볼 수 있을까요? 빨갛고 뜨끈한 국물을 후후 끓어가며 밥과 함께 먹는 모습이 지극히 한국적인 자발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용녀가 황피디한테 소모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음식 부대찌개 아닌가요? 부대찌개가 부대찌개는 아니잖아요 부대찌개하면 햄이 흐뭇불해져서 먹다 보면 좀 맛이 없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기존 햄은 좀 그래도 흐뭇불해지지도 않고 흐뭇불해지지도 않고 되게 맛있네요 스타람끌지가요 퍼지지 않고 쫀득쫀득하고 살아있습니다 어허 아 아